안녕하세요. 유알라운지 스텔라쌤입니다. 하루 만에 끝내는 아옥한 영어법으로 돌아왔고요. 일전에 아옥한 영어법을 설명해드렸더니 선생님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아옥한 영어법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회화를 하시다 보면 정말 문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동명사를 모르는 것 같다가도 뭔가 관계대명사를 모르는 것 같다가도 도대체 내 문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회화를 할 때 초급 문장을 활용하는 사람인지 중급 문장을 활용하는 사람인지 고급 레벨의 문장을 활용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꼭 필요한 정리해야 되는 문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급에 필요한 영문법, 중급에 필요한 영문법, 고급에 필요한 영문법이 어느 칸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 내가 지금 중급에 이 부분이 약하구나 를 조금 더 채워 놓으신다면 영어 회화를 하시는데 영문법이 좀 엉키는 것이 좀 덜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영문법은 도대체 어떤 녀석 때문에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주로 이 동사라는 녀석 때문에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동명사? 아 동사가 명사가 되는 동명사도 있고 그죠? 또 보면 동사가 어떤 때는 능동, 스스로 행동하는 능동이었다가 그 동사를 받는 수동, 받을 숫자 수동이었다가 뭔가 능동태 수동태 전부 다 동사 녀석 때문에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화를 할 때는 회화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활용이 명확해야 문장의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사에서 엉켜 들어오는 특히나 회화에서 활용되는 영문법들을 아홉 칸 안으로 쏙쏙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급 단위 가볼게요. 초급! 예를 들어서 제가 웨이크라는 동사를 썼다면 이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뭐 만들 건데? 아 그래? 뭘 만들지 반드시 동사 뒤에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만들다? 명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명사에서 필요한 녀석은 뭐냐면 I make a toy인지 I make toys인지 아 우리가 명사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관사, 단수, 폭수의 문법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어요. 메이크라는 녀석을 바라보고 아 나는 토이를 만들 거야. 그래서 a toy인지 toys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 이것은 명사에 관련된 문법이었고요. 그런데 토이는 toy인데 어떤 토이를 만들 거냐면 I will make a big toy를 만들겠어요. 토이는 toy인데 big toy. 명사를 바라보고 활용을 하네요. 메이크도 토이를 보고 big도 토이를 본다. 그래서 형형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사라는 품사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형형사에 관련된 문법은 뭐가 있냐면 much bigger라고 하죠. 훨씬 더 큰이라고 해서 비교급에 이하를 붙일 것인지 more를 붙일 것인지에 대한 비교급과 관련된 문법이 필요하고요. 비교급 강조부사 much even far still까지 우리가 형형사에서 배우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끝나면 우리는 문장 끝에 내용을 부연하기 위하여 전치사라는 걸 쓰죠. 전치사구로 부사의 의미를 활용하는데요. 전치사구 자 전치사 넣고 for you 좋습니다. I will make a toy는 토이인데 그냥 big 토이가 아니고 much bigger toy 근데 부연을 더하고자 한다면 전치사 for you 그래서 초급에서 필요한 문법은 뭐다? 관사 단복수 형형사의 비교급 강조부사 그리고 전치사구 전치사 활용 단문을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부사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사는 솔직히 말하면 고급 난이도의 문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단문 또는 중급 정도의 문장을 완벽하게 소화했을 때 문장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품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사는 솔직히 말하면 고급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초급에서는 우리가 전치사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중급으로 들어가면 make a toy는 toy인데 toy를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사라는 녀석을 명사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동명사 ing라는 문법을 배우네요. making a toy I like making a toy로 갈 건지 making a toy is hard로 갈 건지 본인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회화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 toy를 좀 꾸며볼 거예요. 어떤 toy이냐면 형용사로 꾸며줄 건데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분사로 바꿔볼 거예요. 분사라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능동태와 수동태를 둘 다 갖고 와서 두 가지로 나뉜다, 나뉠 뿐 그래서 스스로 능동의 형태를 가지는 ing형과 동작을 받는 pp형으로 활용이 되죠. 이 분사라는 부분이 역시 중급에서 넘어서야 되는 문법인데요. 그럼 toy는 toy인데 팔릴 toy요. 파는 게 아니고 판다라는 동사를 받기 때문에 팔릴 아니면 너에게 줄 줄 거래요. giving you I will make a toy는 toy인데 giving you 너에게 줄 너에게 주다라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이 분사 설명이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급 회화에 해당이 됩니다. 동사가 명사로도 바뀌고 형용사로도 바뀌고 부사로도 바뀌는 녀석 부정사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아이예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라고 해서 I will make a toy giving you to make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문장 끝에서 역시 다시 부연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중급에 들어오면 이게 투부정사의 툰지 전치사의 툰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문에서 우리가 초급에서 전치사를 명확하게 끌어내고 오지 못한다면 끝내고 오지 못한다면 중급에 들어와서 계속 전치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죠. 전치사는 반드시 초급과 중급에서 마무리해주셔야 되는 문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고급 아이들은 문장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문장이 명사로 바뀌는 건 절이라는 문장이 명사로 바뀐다 해서 명사절 that이 등장하죠. I make a toy 라는 문장을 명사로 만들고 싶으면 that을 that I make a toy 내가 토이를 만든다는 것은 놀라운데? 이런 표현이요. 아니면 명사절은 절인데 여기 의문사의 뜻을 포함하게 되면 이것은 의문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문사니까 모든 WH 퀘션들은 모두 다 등장할 수 있겠죠. where은 where인데 다시 문장이 등장해야죠. where I should go I don't know 뭘 모르냐면 where I should go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현계 대명사라고 해서 아까 봤던 명사절에 that도 등장을 하고요. 아까 의문사절에서 봤던 who도 등장을 하고요. which도 등장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 환장하는 문법이 등장을 하죠. 이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라서 아까 얘기했던 토이를 수식해 보자면 토이는 토인데 어떤 토이냐면 that's and that's 이에요. you told me 네가 나에게 이야기하다 라는 문장이 토이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완벽히 끝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명사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 이 파트에서 어려워 하시거든요. 이유는 역시 고급 레벨에서 능수능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문장과 문장을 더하기 위해서 우린 무엇이 필요하다? 접속사라는 것이 필요하죠. 접속사라는 건 그래서 어렵다 라고 해요. 접속사 활용이 힘드신 분들은 고급 문법을 좀 꼼꼼하게 채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아혹한 영문법은 초급 회화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동사의 어떤 형태에다가 아 명사라는 걸 인지하시고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형용사가 있구나 그리고 문장 전체나 동사를 활용할 수 있는 부사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기본 품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elivered 리 가 명사인지 delivered 가 동사인지 헷갈리시죠? 자 이런 기본적인 품사 구분이 초급에서 되어줘야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것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분사를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중급에 들어오면 우리는 동사를 다양하게 동사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동명사로도 쓸 수 있고 분사로도 쓸 수 있어야 하고 부사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고급 문장을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문장의 변화 명사절 음사절 관계대명사절 특히나 컴마로 연결되는 계속종 용법 같은 것들 그리고 관계부사 플러스 접속사 까지 우와 정말 이렇게 한번 끝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사가 약하다 그럼 나는 지금 중급 문법을 구사하기 어렵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관계부사가 어렵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고급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사 같은 경우 모든 문장을 끝내고 내가 부연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이 상당히 높은 고급 이상의 사람들부터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기본 품사를 명확하게 교분하는 습관부터 잘 들여놓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갑자기 등장한 테디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의 아홉한 영웅법 마치겠고요. 중간중간 여러분이 모르시는 내용들은 테디쌤의 개념 잡는 영웅법으로 잘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 Bye.